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알아? 호구되는 거 여기가서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? 이 세상에는 공짜 없다 왜요? 아이! 선생님 여기서 하겠지? 어? 우리가 친해도 서로 지킬 건 지키자죠 그리고 뭐 하다 하다 하다가 할 거 없으면 뭐 잠깐 모텔 들어와 싫어 까인 거야 지금? 너 그럼 말까지 마! 너 죽는다 진짜 너 내가 할 거야? 뭐야 네가 뭔데 키고 있어 또 까인 거야 지금? 승부욕 불태우네 쟤 호수야 나하고 살래? 네 해라 해 하고 싶다고요 난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 뭐 해줄까? 음 알면서 뭐 뭐 뭐